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낮진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서울 강북구 본동 역세권 숙박시설 모텔 경매물건으로 서울 북부지방법원 사건 번호 2019타경 5574번입니다. 감정가는 32억 1777만원이며 토지 면적 70평에 건물 면적 218평으로 1차 체제가는 32억 1777만원입니다. 보증금은 3억 2178만원이며 입찰은 2021년 8월 17일에 진행해져입니다. 서울 강북구 본동 모텔 경매물건은 상호선 수위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숙박시설입니다. 이어서 물건현황입니다. 강북 숙박시설 경매물건은 강북구 본동에 위치한 모텔로 토지 면적 70평에 건물 면적은 218평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0년 12월 기준으로 32억 1777만원이며 신권으로 감정가를 체제가로 오는 8월 17일에 1차 입찰이 진행해져입니다. 보증금은 체제가 10%인 3억 2178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이행 계획 확인원을 살펴보면 일반 상업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대지로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574만원입니다. 행위 제한사항으로는 건폐율 60%에 용적률은 800%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상 1989년 9월에 사용성인된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적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입니다. 공무상 이방건축물 등재 및 이행강제금의 부가내역은 확인되지 않은 정상적인 건물인 듯합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보서말소기준권리는 2016년 12월 8일에 설정된 하나안행 근재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21억 6천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이미 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간물거명세서는 신권으로 현재 미공시 상태이며 입찰 일주일 전에 발표되는 자료를 필히 체크 바랍니다. 현황 조사 내용은 임대차 관계없이 소유자 점유로 예상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스 한장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수도권 수익용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투자 목적과 낙찰장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합리적인 입찰가스 한장 및 입찰타이밍 분석을 위해서 먼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강북구 본동인근은 상업시설 및 인근지역 토지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여러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경매문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서울시 강북구 본동 인근의 빌딩 및 일반 상가 매물 효과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부동산을 통해 시세및 수급 편안 등을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스 한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회를 살펴보면 최근 6개월 동안 서울 강북구 숙박시설 매각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좀더 광범위하게 검사하여 효율적인 데이터를 추출해서 경매시장의 분위기를 살펴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서울 강북구 인근 업무시설 및 경공매 진행 현황입니다. 근무 소개자료와 함께 투자에 관심있는 분은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 소개되는 법원의 현황조사섬이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판의 개인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북구 본동 역세권 숙박시설 모태 경매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판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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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